네 다음은 그 윈도우 7화에서 MLE 버전 설치하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윈도우 7을 설치하기 전에 시큐리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컨트롤 패널 가시고요. 여기 유저 어카운트 이게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유저 어카운트 그 다음에 체인지 유저 어카운트 컨트롤 세팅에 가면 보통은 여기가 아니고 이 상태로 있을 겁니다. 그거를 제일 밑에 레벨로 낮춘 다음에 오케이 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여기서 물론 오케이 하고요. 프로그램을 컴퓨터를 한번 리스타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꼭 명심하실 건 리스타트 해야 되고요. 그걸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언어도 한번 체크하는 게 좋은데요. 언어가 시클 서버 언어 말하는데 컨트롤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리전인가요. 여기에 가셔서 리전 가시고 여기서 어드미니스트레이트 넌 유니코드가 이렇게 잉글리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아니면 여기로 가서 잉글리시로 바꾸시면 됩니다. 지금 다 잘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다운되어 있어야 되는데요. 프로그램은 제가 어디다 갖다 놨냐면 지금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에 인스톨 사이버 레스토랑 MSD 이걸 이제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쭉 설치를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설치를 쭉 하면 Next 이렇게 해서 쭉 설치가 될 겁니다. 그래서 XP에서 마찬가지로 설치가 다 되면 이제 SQL 서버 쪽을 설치하게 되는데요. SQL 서버 데스크톱 엔진을 설치할 때 약간의 세팅 관련해서 이제 있습니다. 그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요. 잠깐 기다리면 이제 그 과정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윈도우 7 에서는 이제 MSD 엔진을 설치할 때 시큐리티의 퀘스천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설치가 이제 끝난 거고요. 좀 이따가 이제 SQL 서버 데스크톱 엔진 설치로 넘어갈 것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체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쭉 런 프로그램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쭉 설치하는 걸 쭉 따라 하시고요. 최종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고 컴퓨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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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리스타트 하셔야 됩니다. 컴퓨터를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.